안녕하십니까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아니 마스트로 장입니다 쥐를 지금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무한도전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뭐였냐면 이게 있었어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자 이제는 우리가 수능 커리큘럼의 마무리를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자 이제는 바로 실전 모의고사를 시작하는데요 자 실전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실전을 완벽하게 대비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전과 똑같은 환경과 실전과 똑같은 시간 그리고 실전과 똑같은 시간 배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훈련하고 훈련해서 그 당일 지금 연습했던 그 컨디션 그대로 가져가서 당일에 마음껏 여러분의 역량을 펼치기 위한 하나의 또 훈련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모의고사 문제 풀이고요 모의고사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 풍마애들이 꼭 기본 개념 그리고 기출 분석 또한 EBS 연계 교재까지 한번 쫙 정리를 한 번은 다 해야 돼 우선 지금 이 지휘력 모의고사를 시작하기 전에 좀 염려되는 말이 무엇이냐면 얘들아 이제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그냥 기본 개념도 대강 한번 정리하고 기출 문제도 푼 거 안 푼 거 그냥 대강 정리하고 그리고 그냥 문제를 풀면서 기본 개념과 그리고 수능 유형을 분석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알겠지? 우리 풍마애들 애들아 공부해도 어떤 정도가 있고 기본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하는 모의고사는요 여러분들의 실력을 체크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계속 그 컨디션을 유지해서 수능 그 당일날 그 컨디션을 유지한 채 여러분들의 역량을 마음껏 뽐내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훈련하는 것이지 여기 있는 모의고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기본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충하려고 하면 안 돼요 당연히 여기 있는 문제를 풀어보면서 틀린 문제에 대한 그리고 틀린 단원에 대한 그 내용을 보충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부족한 그 유형 자료 해석이라든가 아니면 기본 개념을 분석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건 당연히 맞지만 여기 있는 모의고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꾸 자꾸 개념을 보충하려고 하는 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모의고사를 풀기 전에 얘들아 기본 개념이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기출문제 분석이 얘들아 전단원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 하는 이 모의고사 풀이는요 시간 낭비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점을 꼭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잘 적용해서 지금부터 이제 모의고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풍의 모의고사는 얘들아 지휘력입니다 지구과학 능력 휘어잡는 능력을 얘기해요 지구과학을 이제 휘어잡는다라고 해서 지휘력 그래서 굉장히 어설픈 설정으로 마이스트로 장마 좀 오바인 건 알지만 얘들아 수험 생활을 너무 그냥 칙칙하고 어둡게만 보내지 말자는 거죠 조금은 얘들아 이 수험 생활을 즐기면서 왜 여러분들이 화려한 20대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풍의 실전 모의고사는요 크게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휘력 배타 모의고사라 하여 이 개념 모의고사입니다 이 개념 모의고사는 얘들아 그냥 개념들을 여러분들 막 좀 훈련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20문제가 채워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지휘력 배타 모의고사를 제외하고 이제는 본격적인 실전 모의고사는 지휘력 3단계가 있습니다 워밍업 레벨업 어퍼컷 당연히 순서대로 오픈이 되면서 조금씩의 난이도는 더더더 증가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뭔가 계속적으로 얘들아 나아가는 거야 항상 여러분들이 6월 모의고사 보고 9월 모의고사 오면 항상 제자리 같은 느낌이 얼마나 여러분들 굉장히 공부하는데 지루해지죠 그래서 조금은 단계별로 난이도를 조정해서 여러분들이 뭔가의 성취감을 조금 더 확인시키고 성취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장풍이가 이렇게 문제들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당연히 지존력이나 지속력 기본 개념이 다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워밍업이건 레벨업이건 어퍼컷이건 열나다울이 올거에요 기본 개념을 한 번씩 잘 다져놓고 점검하고 체크하는 과정을 지금부터 같이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장풍이가 정말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자 이러한 모의고사들 얘들아 문제를 풀 때 우리가 무엇을 중점적으로 훈련해야 될 것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시간이에요 시간 우선 첫번째 프로젝트 지휘력 워밍업 시리즈가 있습니다 워밍업은요 6월 24일날 오픈을 하게 될 것이고 총 3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장풍이는 장풍이과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걸 한번 꼭 약속합시다 무엇이자면 얘들아 3회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3회 모의고사에서 OMR 카드를 적어보는 연습도 꼭 한번 해보시고 더 중요한 것은 얘들아 시간이 많으면 모든 문제를 다 풀 수가 있겠지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실전적으로 무엇을 연습해야 되냐면 정해진 시간 안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OMR 카드까지 다 검토까지 다 끝을 내느냐 이걸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시간을 좀 정해놓고 체크해서 내가 이 정해진 시간 동안에 이러한 문제들을 빠르게 다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연습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자 워밍업은요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 즉 6모에 대한 개념 약간의 변형 문제를 넣어서 적용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지휘력 워밍업부터 시작을 하고 또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자 8월에서 9월 모의평 대비를 위한 레벨업 그렇습니다 이 9월 모의평 대비를 위해서 8월 달에 이 레벨업을 오픈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전처럼 이제는 막 연습을 합니다 자 모의고사 총 3회니까 지금까지 6회지요 6회 동안 계속적으로 연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9월 모의평을 딱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레벨업 모의고사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봐봐 여름방학 때 무엇을 해야 되냐면 기본 개념이 부족하다면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워밍업에서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단원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여름방학 때 보충해야 됩니다 여름방학은 여러분들의 가장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근데 여름방학 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덥다라는 핑계와 두 번째 D-101이기 때문에 굉장히 쫄깃쫄깃 그래서 공부가 더 잘 안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유혹들을 다 이겨내서 여러분들의 9월 모평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9월 모평이 끝난 다음에는요 자 지휘력 어퍼컷 모의고사가 나옵니다 자 9월 중에 9월 모평이 끝난 다음에 빨리빨리 변형 문제를 적용하여 올해의 따끈따끈한 신상의 어퍼컷 문제를 9월 중에 오픈할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3회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들아 최종적으로 이제는 정말 간절하고 절박하게 문제가 풀릴 것입니다 25분 동안에 문제를 풀어내는 연습 자 장풍의 모의고사는 3단계가 있습니다 어퍼컷 레벨업 다시 워밍업 레벨업 어퍼컷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뭔가의 성취감을 느끼면서 모의고사를 진행하는데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얘들아 하나의 단계가 끝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자꾸 부족한 단원 예를 들어 지질시대 환경과 생물은요 나중에 점점 시간이 지나면 더 까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더 살펴보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은 꾸준하게 유지를 시켜주셔야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 풍마이들은 장풍이와 이걸 좀 약속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탐구 영역 문제풀이의 시간을 꼭 준수해달라는 것 자 우리가 얘들아 OMR 카드고 검토하고 얘들아 그러니까 30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겠지만 25분에서 28분 사이에 모든 문제가 다 끝나야 돼요 그렇다면 한 문제를 거의 1분에서 1분 30초 동안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육모를 봤으면 알듯이 자 20번 같은 문제 얘들아 굉장히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 삼각함수 나옵니다 그럼 얘들아 이것을 1분 30초 동안 문제를 풀 수가 있을까? 아니요 문제를 해석하는데 벌써 1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조금은 쉽고 좀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그 단원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어서 시간을 좀 킵해놔야 된다는 것이죠 뒤로 맨 마지막 장으로 갈수록 시간이 좀 여유로우면 여러분들은 충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6월 모평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못 푸는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었던 문제지요 그렇다면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는 노력과 연습을 해볼 것입니다 이제는 기본 개념을 외우고 이해하고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시간 그때 타이밍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시간관리, 멘탈관리, 체력관리 이런 관리에 대한 시스템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두번째 OMR 카드도 얘들아 작성 한번 해보자는 거야 컴퓨터형 수정 스탠핑으로 그려보고 아 OMR 카드에서 내가 20문제를 체크하는데 몇 분이 정도 걸리겠구나 이런 것들을 자꾸자고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알겠지? 시간이 부족해서 체크하다가 얘들아 중복 처리를 한다거나 그런 난 분명히 20문제를 풀었는데 19문제까지밖에 없어 바꿔주세요! 언제 할 거야? 그치? 이제는 조금은 더 긴장을 해야 할 때입니다 다음 해설강의는 수강을 필수화 해설강의가 왜 해설강의를 들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그냥 맞고 틀리고만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풀어내게 된 그 단계와 장풍이가 문제의 접근과 문제를 풀어내는 그 단계를 서로 비교해 보면서 아 이렇게 문제를 푸니까 더 빨리 풀리는구나 아 이런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겠구나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해설강의를 꼭 좀 들어주셔야 되고 부여 채점 후에 부족한 단원, 잘하는 단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얘들아 항상 무언가를 부족한 것만 찾게 되죠 부족한 단원만 찾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수능을 바라보면 15문제 정도는 정말 잘하는 단원을 많이 만들어놔야지 많이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면서 시간을 킵해 놓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하는 단원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풀룬구조론 같은 것 그리고 마그마의 생성 조건이라는 것 엘리뉴 라니냐라는 것 이런 것들 지지시대 환경과 생분은 무조건 암기하면 된다 그래 이런 것들 내가 잘하는 단원들을 많이 킵해 놓을수록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좀 여유가 생긴 것이고 여유가 생긴다는 건 좀 자신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알겠죠? 다음! 부족한 단원은 반드시 보충합니다 개념 이해와 기출을 통해서 내가 부족했던 단원 내가 어떠한 부분이 지역적인 것이 부족한 것 부족한 것을 찾으면서 자꾸 보충해 가는 것 이 보충해 가는 것이 끝까지 수능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보충을 하면서 실력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또 장풍이가 진짜 많이 준비했습니다 문제를 풀고 또 풀고 보기를 바꾸고 바꾸고 그림의 숫자를 바꾸고 바꾸고 계속적으로 뭔가가 바꾸면서 지휘력만큼은 정말 실수 없고 여러분들의 정말 피와 살이 되는 그러한 수능적 능력을 그런 능력치를 조금 더 올려주기 위해서 장풍이가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정말 너무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풍마이들 이 문제집으로 꼭 자기의 수능적인 능력치를 끌어올려서 수능 그날 자신감으로 당황하지 않고 쫄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부담감이 조금 적은 그런 과목이 되기를 장풍이는 마에스트로 장은 영원해 봅니다 자, 여러분, 아이들 모의고사 문제는요 아까 말했듯이 그냥 넉넉한 시간 동안에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시간 체크를 통해서 자꾸자꾸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더 한 가지 플러스를 장풍이가 좀 요구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잖아요 얘들아 탐구 활동의 시간이 점심을 먹고 나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 당일 점심 먹고 나서 그 탐구 영역을 보는 시간에 맞춰서 문제를 푸는 것도 좋은 어떤 관리에 대한 그런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하루를 모의고사 데이 나만의 모의고사 데이를 만들어서 수능이 시작되는 그 시간부터 얘들아 똑같은 시간대로 국어 쉬었다가 그 다음에 영어 수학 영어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간적 순서대로 하루를 아예 나만의 모의고사 데이를 만들어서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축구나 야구 같은 거 보면 항상 평가전이라는 걸 해요 우리가 실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 나라와 저 나라와 평가전을 합니다 평가전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고 그리고 항상 실전처럼 뭔가가 이루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풍마인들만의 모의고사 데이를 만들어서 그 시간대별로 자꾸 수능처럼 모의고사를 보면서 경험치를 늘리고 능력치를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우리 풍마인들 이제는 본격적인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장풍이는 정말 탄탄하게 준비해 놨으니까 우리 풍마인들이 이 준비한 것들을 잘 활용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꼭 수능 그날 멋지게 수능 그날이 여러분들의 축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풍이도 쉬지 않고 달리겠습니다 우리 풍마인들도 쉬지 말고 지치지 말고 끝까지 그날을 위해 달려주시기 바랍니다 장풍이는 여러분들을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휘력 1강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냅시다 화이팅 합시다 지금까지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이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내자 풍마니 Forever